어디 갈까요? 포칭키가? 포칭키 올게 잠깐잠깐잠깐잠깐만요 밀타 밀타 올게 포칭키 많이 내릴 것 같애 밀타에서 너무 많으면 우리 감옥으로 빠져요 오케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밀베로 가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노보 밀베 밀타 밀타 파워 다 내리겠지 고 일단 한명 안보겠는데 어우 많은데 일단 내리꽂진 않아요 잠수가 지금 그대로 떨어진 애들이 6 7명 정도 보이거든요 일단 내리꽂는 놈 한놈 밀타 쪽은 한 팀 우리 서쪽에 그리고 동쪽에 그리고 동쪽에 한 팀 밀타 넘어갔네 이제 밀타 카페 있는 쪽 그만 카페 아 나 카페 왔는데 진짜 어 나 걸렸어 전기줄에 나 옆에 AK들었다 헐 나 그만 치우고 있어 내가 그만 치우고 있어 내가 그만 치우고 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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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없어 여기 아 나 두 갠인데 아이씨 아이씨 AK 개새끼 아 아 내가 먼저 둘 수 있었는데 복수했어요 어 잡았네 어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뭐야 난 차고 뒤에 있어 보러 갈게요 야 도안 와 와 탄창이 총알이 많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와 와 한조 한조였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여기 AK 드세요 가방이 없네 얘네 내가 먼저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오길래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렸거든 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총 먹으러 가더라고 대단한 새끼 여기 구상 있어요 구상 구상 여기 시체에 AK 구상도 떨궈놨어요 다른 롱 어디있어 뭐라고요? 시체도 1층에 있어요 아니 그거 뭐지 딴 놈 아 그거 모르겠어요 렉이었나봐요 나한테 저 뭐야 피는 튀었는데 그거였어요 피는 튀었는데 피는 안달았어 오케이 오케이 가방이 안나오네 방탄초끼도 없어 아이씨 어우 얘네들도 급하게 급했나보다 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왔네 그냥 바로 바로 뛴거야 나 나 잡으려고 근데 우리 지금 도속에서 오늘 그 금방 올 것 같은데 전 길 건너에 뛸게요 네 전 길 건너에 뛸게요 아 밀타파워 쪽에서 총 쏘는데 여기 근처에 근처는 완전 근처는 아니지 한 50미터 내지 북미터 사야 대기해놔야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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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도 있네 자기장은 좋겠고 저기 있다 노란색 쪽, 두 마리. 어디 있어요? 나는 안 보이는데? 아 저 1층짜리? 응. 내 앞집에 한 놈. 아 그쪽으로 왔어? 네. 거기 있구만. 아 포스트 프로세싱 울트라로 하니까 멀리 있는 게 뿌옇게 보이네요 오히려. 네. 그 집 2층 올라가는 거 봤어요? 안 들이대고 뜨고 있을게. 왜 저도? 나 계속 누워있었는데 나 봐 안 나와? 안 나오지? 네. 내 애들이 조용하네 갑자기. 날 본 건가? 지금 저 문 열린 거 봐선 그 옆집도 턴 것 같은데. 자기장 보고 이동하려나? 네. 아직 2층에 있네. 보였어요? 그래. 2층 문 열고 점프하려고 하면 쏠게. 네. 다른 행동하면 아주. 2층 창문에서 간 보고 있어요. 저 집에 두 명이에요. 1층 2층. 그쪽으로 다 갔나 보다. 나왔다. 쏠까요? 쏠 수 있으면서. 쏠 수 있으면서. 쏠 수 있으면서. 도로에 한 마리도 있어. 네. 한 마리도 있어. 날라다니는데 막. 빽대임에 막 날라다녀. 내 위치에서 안 보이네. 일단 한 명 기절한 애는 나무로 들어갔고. 한 명 안 보여요. 어. 나무는 봤어. 어. 한 명 저기 있다. 저기. 도로까지 있어. 각 잡고 쏠라는데. 각이 안 나오는데. 붙어야돼. 붙어야돼. 푸시해야 돼. 쏠줘야 돼. 자. 아. 들어왔어. 집에. 아. 하긴. 아. 레드존. 씨. 아. 나 미친. 아. 안 돼. 이 사람이야. 뭐. 아. 아이씨. 아이씨. 셔. 샤. 살려줘요. 어휴 와. 폭격에 맞았어. 와. 얼차겁다. 하필이 그때 래비멍 죽이네. 파밍도 제대로 못했는데. 어 구상 있다 레다 필요하세요? 레다 필요하세요? 앵글 있어? 어 앵글 개머리판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오버파밍 좀 하고 갈까요? 그래야 되겠다 파밍 너무 안돼 4배 하나 떨궜어요 오케이 땡큐 땡큐 나 이번에 카구 팔줄게 네 아 타이밍 진짜 젊어졌네 아 건너가서 파밍 좀 할게요 저 개머리판 먹어야 돼서 소염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좋긴 하던데 위치가 발각이 안되서 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차파는 내 손을 믿는거고 보정기랑 소염기랑 같이 들고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스왑하면서 써 놔 네 보트 소리? 우아지인가? 우아지인가? 뭐 하나 들렸는데 멀리서 일단 나 필터링 돼가지고 안 들렸어 발소리 필터링 때문에 한 한청일 수도 있어요 어우 저기 저기서 엄청 싸운다 어 개머리판이 안나와 어 그러면 안 돼 보정기 드릴까요? 보정기 하나 더 나왔는데 나의 소음기 어 버릴게요 그럼 응 S 할 것만 좀 부탁해요 네 어 보정기 또 나왔어 가다가 버려야지 가다가 버려야지 아 개머리판이 안나온다 우리 그냥 이동할까요? 뭔데? 자기장 아 이동하면 뭐 오브팡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쁜다 나쁜다 애들이 그래도 아낌없이 죽어갔네 어 어 갓나이팬 오 개머리판을 달라고 연사 땡기려면 개머리판이 필요한데 아 흠 아 이즈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걔네 다샤요? 아 회복팀이 안나왔어 개머리판이 안나왔어 저 1, 1, 0 어? 지셨어요? 이동할까? 차고 좀 확인해주고 바로 갑시다 어 개머리판 먹었어요 지금 차고에 차있어요 노란색 다시야 아 근데 오탄이 많이 없네 길가루 안나오고 그냥 그쪽으로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이고 나 왜 내리니? 저기 앞에 있다 우리 언덕으로 갈게요 그럼 돌아서 갈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돌아서 가는거에요 여기 W 방향에 바로 언덕이 있다고 레토나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월 40일 저기 갔다가 쌈 쌈업힐거 아니에요? 뒤에 오는 애들이랑 앞에 보급 떨어지네 빨리 펼고 어디 들어가야겠다 498 소리 무섭다 참고 가야겠다 너무 가까운데 기름 하나 챙겼어요 겁나 가까워 왜 공자 하나 빨고 와야겠다 어 깜짝이야 어우 3렙 가방 들 것도 없는데 지금 호라이팬 있어요? 응 파워판 소리가 멈췄어 죽었나? 어딘지를 모르겠죠 수류탄을 많이 못 챙겼네 오 창법인거 같은데 1에 8가 있지? 네 있어요 연막 아홉 개 몇 개야? 헐 헐 일곱 개 들어야지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? 응 아 근데 탄창이 없는데 나 탄창 내가 줄게 아 아 목 따가워 아 그러면 아 대용량 킥 들어 이 귀한 걸 그 좌석 제가 당분간 카우팔 써야 될 것 같아 여기 앞에 300방향 나무 뒤 거리는 대략 차소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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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소리 얘를 잡고 가야되겠네 언덕 너머로 간다 아 너머네 저쪽집에 섰나보다 가시죠 우리 제 길은 만당 채워놨어요 어 안돼 한쪽 맞겠다 고고 그 앞에 그 크기 좀 낫은데 저기 언덕 위의 집 길이 하나가 있죠 그 집 근데 그 집이 아까 카고팔 아니에요 혹시? 여기 있네 어 뭐야 잡으세요 잡으세요 먼저 차에 낑겼어 위에 있는 건 맞거든 위에 창문 깨졌어 여행이 있어 다른 곳에서 쏜다 발코니 쪽은 안 보이네 네 저는 붕대 좀 감을게요 구상 없어서 쪽방도 안 보여 내려온 걸 수도 있겠다 이쪽 올라오면 들어갈게 이렇게 어이없게 죽고 싶지 않아 자기장은 딱 걸쳤어요 여기 아 빨리 나왔다 아 안 돼 2층이예요 오케이 되게 심해 발코니에도 있었어 보존 밖에서 안 보여 아 그 계단이 있었어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아 제가 처음에 차임을 안 챙겼어도 거기는 부자다 나한테 AR 소음기 어디 있어요 시체? 위에 있어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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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에 차 끌고 달려가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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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셨겠지 이제? 아니였더라도 이 집이 있을텐데? 옆집에 한 팀이 있어 그래서 규가 한번 나왔습니다 하단 하나 더 깔아야 돼 아 안되겠네 2등이야 얘네 나랑 같이 죽었네 그니까